그래서 바로 이걸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제목이 시댁에서 음식 싸주는 거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갈 때마다 반찬을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남편이랑 저는 안 먹는 것들도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받아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신다고 할 때마다 남편한테 자기야, 이거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젠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우리 꽁윤희님. 음식은 더 안 가져갈 듯해요. 우리 미미네 가족일기님께서 안 먹는 음식은 안 받아와야지요. 시어머님 만들기 힘드시잖아요.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이에요. 아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결국 아들 먹으라고 싸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시어머님 해주시는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시는 대로 다 가져오면 버리는 게 많아서 남편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건데 버리냐? 내가 안 가져간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자꾸 성질을 내시니까 그러면서 또 싸주시잖아. 자기가 알아서 커트 좀 해줘. 라고 말했어요. 그 후에 남편이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결혼 9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은 자리가 잡혔어요. 시댁 관련은 남편 앞세워서 해결해야 해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꽁윤희님께서도 입에 안 맞는 음식 받아오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갈 듯해요. 아깝잖아요. 두 번째 댓글이요.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좋은 건데, 맛있는 건데 어쩌고 하시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가져와서 다 버려요. 버릴 때 남편 시켜요. 남편이 왜 받아왔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그래? 나한테는 시댁인데 가져올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신단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시댁에서 뭐 싸주신다고 하면 남편이 뛰어가서 안 가져간다고 소리 질러요. 크크. 세 번째 댓글. 저는 그래서 반찬이나 식재료 같은 거 아예 정해서 싸달라고 해요. 어머 이게 맛있었어요. 이거 있으시면 싸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어머님도 대놓고 말씀드리니까 신경이 덜 쓰인다고 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네 번째 댓글. 50이 넘은 우리 언니도 아직 그걸 거절을 못해서 시어머니가 주시는 족족 다 받아오고 우리 집에도 넘기더라고요. 반면 친정엄마는 오빠네 집에 갈 때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데 달라고 안 하면 안 싸주세요. 다섯 번째 댓글. 저는 친정도 그렇고 시댁 가서도 제가 필요한 것만 딱 말해요. 그 반찬 한두 번 먹을 만큼만 달라고요. 과일도 몇 개만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편하고 좋아요. 저 없이 남편 혼자 가는 날은 좀 많이 받아오긴 하지만 남는 거는 남편 시켜서 다 버립니다. 우리 노래강사 장미숙님께서 전 시어머니 생전에 늘 싸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그립습니다. 여섯 번째 댓글이요. 그냥 버리면 된다고요? 버리는 것도 일이고 아깝습니다. 매번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고 잘 먹지도 않고 버리는데 시간도 들고 처리 비용도 듭니다. 심지어 반찬 만드는 사람도 엄청 고생이죠. 만들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양 조절 못하고 진짜 엄청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성의 때문에 억지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다 이건 안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고생도 하면서 안 만드시죠. 일곱 번째 댓글 친정에서도 반찬 주고 시댁에서도 반찬 줘서 각자 자식들이 막아서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는 친정 엄마한테 시댁에서 반찬 주기 한가득이라고 말을 하면서 안 받고 남편은 시댁에 가서 집사람의 친정에서 준 반찬이 한가득이라고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 댓글 일단 주시는 건 다 받아와요. 남편이랑 밥 먹을 때 은근히 남편 앞에다만 놔두고요. 점심때 회사에서 먹으라고 다 넣어서 줘요. 며칠을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이건 좀 질린다 라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아들 먹으라고 챙겨주시는 거라서 안 받으면 서운해하실 거예요. 아홉 번째 댓글 그냥 주시면 싸우면 되지 않나? 되게 못됐다. 우리 엄마가 막 반찬해서 사위 주려는데 사위가 어머님 저 이거 안 먹어요. 요것만 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도 나도 상처받을 듯 하네요. 그냥 안 먹어도 싸와서 딴 사람 줘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되고 정 먹기 싫으면 넣어뒀다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댓글 열 번째 댓글 나도 누가 반찬 좀 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도 좀 지혜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 이거 얼만큼 싸줄까? 이렇게 너 이거 싸갈래? 이렇게 삼척원의 연구소님께서 울 딸도 신혼초만 주다가 지금은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 줘요 하셨어요. 저게 좋은 것 같아요. 보내지 말라고 하면 보내지 않고 싫다고 하면 주지 않고 대신 1년에 한번 김장만 해줘요 하셨어요. 그쵸? 김장은 너무 좋아하죠. 다들 김치 냉장고도 있고 하니까 네. 일단 물어보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결혼 후에 알게 된 남편의 발망치 이거예요. 윗짐 층간 소음은 오히려 신경이 덜 쓰이는데 오히려 남편 발망치 소리가 너무 거슬려요. 남편은 쇼파에서 일어날 때도 쿵 하면서 일어나고 옆에 앉아 있으면 바닥이 울려요. 안방에 있어도 거실에서 나는 발망치 소리가 거슬러요. 화장실 베란다 문도 굉장히 세게 닫고요. 여보 좀 살살 행동하면 안 될까? 내가 깜짝깜짝 놀래. 다른 일 하는데도 방해가 되는데. 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저 잘 때는 문 살짝 열고 닫는 것 같기는 한데 평소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많이 거슬려요. 아직은 아랫집에서 다행히 민원은 없는데 연락 올까봐 걱정도 되고요. 잔소리 하기 싫어서 더 말은 안 하는데 말해도 못 거치겠죠? 첫 번째 댓글 아랫집 엄청 괴로울 것 같네요. 층간 소음 항의하는 거 항의하는 입장에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을 텐데 절대 괜찮을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댓글 바닥 두꺼운 슬리퍼 신기게 하세요. 세 번째 댓글 발망치 못 고쳐요. 발망치 당사자는 왜 모를까요? 슬리퍼 신기는 게 그나마 낫긴 하더라고요. 우리 집 남편도 그래요. 그래요? 마코님? 저는 발망치 고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안 고치세요. 하고 웃는 표정.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댓글 남편은 자기만 편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자네요. 다섯 번째 댓글 하아 공감이 가네요. 왜 결혼 전에는 나쁜 버릇들을 꼭꼭 숨기고 있는지 남편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말로만 알았어 라고 하지 행동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여섯 번째 댓글 아랫집에 얘기해서 남편 있을 시간에 한번 올라와 달라고 얘기하세요. 일곱 번째 댓글 상대방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거 자기 스스로 못 느끼면 답이 없어요. 지적하면 되게 예민하고 잔소리 심하네 이렇게 치부하고 자기 발망치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못 느낄 겁니다. 위층에서 누군가 발망치 소리로 글쓰님 남편의 귀를 트이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요. 집에서 자기가 발망치 큰지 몰라요. 자꾸 상기시켜줘야 해요. 우리 꽁윤희님 그쵸? 우리 마코님께서 어머니께 개 육 먹고 살살 걷는 거 습관 들이면 돼요. 고양이처럼요. 노력이 중요하답니다. 여덟 번째 댓글이요. 저는 그래서 이혼했어요. 한 집에 살아보니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더군요. 내 집에서 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냐고 큰소리치고 고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랫집에 층간소음 피해주는 건 물론이고 같이 사는 저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일단 말해서 고치기 한번 해보세요. 습관이라 쉽진 않겠지만 고치려는 노력조차 없다면 답이 없어요. 아홉 번째 댓글 좀 웃겨요. 발망치 무식해. 혹시 우리 윗집 사세요? 댓글 아유 말 안 듣는 철부지 애들도 아니고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조심 좀 해달라 라고 하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격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문 살짝 닫고 걷는 거 조금 조심하고 그런 거 기본 매너 아닌가요? 어떤 분 말씀 맞다나 군대 상관 앞에서는 안 그랬을 것 아니에요. 제가 세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제목 엄청 잘해주는 남자친구의 이상한 행동 30대 남자친구예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상태예요. 일단 평상시 행동은 1. 연락을 잘해요. 진짜 여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잘해요. 연락 텀을 2시간을 넘긴 적이 없고 항상 사진과 함께 보내요. 매일 아침 전화로 깨워줘요. 자기 전에 통화는 필수고요. 일할 때도 일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연락을 잘해요. 2. 항상 저를 보러 와요. 서로 한두 시간 거리 사는데 저를 보러 오는 건 남자친구예요. 항상 보러 오고 항상 데려다줘요. 3. 카톡 프로필 배경 사진을 해요. 저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푸사 배경 사진 다 해놓고 프로필도 섬세하게 D-Day 등 다 꾸며놔요. 4. 부모님께 소개를 해요. 저를 자꾸 소개하려고 하고 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뵈러 가자고 해요. 5. 친구한테 소개를 해요. 주변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소개해서 저의 존재도 다 알아요. 6. 애정 표현을 많이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보고 싶다는 등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만나도 계속 뽀뽀, 포옹 같은 스퀸십을 하려고 해요. 7. 눈물이 많아요. 서운하게 한 적도 있어서 장문 편지를 보냈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 외에도 오랜만에 만나거나 데이트할 때 헤어질 때는 눈물이 고여서 울먹여요. 8. 제가 남자랑 연락하는 걸 싫어해요. 핸드폰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절 믿으니까 핸드폰은 안 보는 거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9. 선물을 자주 해요. 손편지를 쓰거나 만나러 올 때 꽃을 사온다든지 옷이나 가방을 사주는데 명품으로 사줘요. 가격대를 보니 100만원 선이에요. 돈을 많이 써요. 데이트 비용 9대 1 정도예요. 11. 제일이라면 항상 도와줘요. 12. 항상 재걱정을 해요. 13. 미래 이야기를 해요. 아기를 몇 명 낳고 어떻게 살자느니 어떻게 하자느니 어디를 가자느니 등등 여기까지가 평상시에요. 14. 날 좋아하고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의 핸드폰을 보기 전까진요. 우선 핸드폰을 본 건 저의 잘못이에요. 의심을 해서 본 게 아니고 아이폰 이전 목록에 다른 여자와 DM을 나눈 기록을 보게 되었어요. 내용은 그 여자분이 오늘 저 너무 속상해요. 식사는 하셨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등등 남자친구는 여기에 대답을 해주며 DM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인스타 계정에 여자친구 계정이라고 저를 태그해놨는데 연락을 하는 그분께도 화가 나고 거의 12시간에서 24시간마다 DM을 이어가더라고요. 애초에 다른 여자와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더 화나는 건 실친도 아니고 온라인상에서의 여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에 화가 나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선 사진을 다 찍어놓고 남자친구한테 계정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알아? 왜 DM했어? 라고 하니까 안 했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랑 사귀기 전부터 대화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따로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맞아요. 의심가게 행동한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남친은 이제부터 DM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 앞에서 그 여자를 차단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풀긴 풀었는데 전 의문이 좀 듭니다. 우리가 결혼할 관계로 생각하면 저런 행동들이 귀찮아서라도 못할 것 같거든요. 명품 선물도 그렇고 부모님한테 제 소개를 하고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다시 생각하자 그만 만나자 라고 해도 미친듯이 잡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심리인가요? 아 꽁이니님 딱 봐도 아시네. 딴 여자한테도 잘해주나 보네요. 따몽지님께서 어머 내 저럴 줄 알았당 하셨어요. 와 두 분 이 촉이 어 보통이 아니신데요.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나만 그런가? 쭉 글을 읽는데 남자가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두 개일 것 같은 느낌? 딴 건 몰라도 오랜만에 만났다가 날 보고 우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혼할 것 같아요. 이상한 시그널이 감지됐을 때 무시하지 말고 돌다리도 100번 두드리고 내 인생을 맡기세요. 두 번째 댓글이요. 한 명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든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안 들켰으면 결혼해서도 연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못 믿고 남의 핸드폰을 왜 보냐 라는 헛소리나 하겠죠. 이미 봤고 알게 된 이상 이전처럼은 못 지낼 것 같네요. 세 번째 댓글 괜찮은 남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남자예요. 저 남자는 일단 한두 시간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에요. 잘 해주다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우리 꿍이니님 이러다가 박사되겠어. 박사 네 번째 댓글 난 정신이 비정상인 남친 같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본인의 실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매우 이상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집착 또는 구속도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나중에 헤어질 때 조심히 신중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댓글 이런 스타일 만나본 적 있어요. 20대 초반에 말 그대로 사랑꾼이었고 데이트 비용 100% 부담 매일 저를 보고 싶어서 저희 학교 근처에서 공부하고 저 매일 집에 데려다 주고 연락도 칼같이 답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여자친구가 많았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나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걱정도 안 했죠.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바쁜 일정 때문에 약 보름 정도 못 만났어요. 그날따라 핸드폰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웬걸? 나 보고 싶다고 징징대는 사이에 온갖 여자들한테 다 톡 보내고 그 중 어떤 여자한테 예쁘다는 식으로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무릎 꿇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죽고 싶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해서 받아줬는데 결국은 바람났어요. 헤어지자길래 그래? 하고 말았는데 일주일 뒤에 다른 여자하고 연애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한테 톡이 왔는데 답변 안 했어요. 사랑꾼이요? 그거 믿을 거 못됩니다. 그냥 제가 보기엔 애정결핍 환자예요. 우리 꽃사랑해서님께서 저도 들으면서 오싹했어요. 저런 사람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귀는 여자는 괜찮고 내가 딴 남자랑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비정상 남자 같아요. 또 한 분의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네요. 여섯 번째 댓글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인데 댓글 남겨요. 그 스님 남친 장점이라고 쓴 것보다 훨씬 더 더하면 더할지 덜한 거 없는 돈이 많고 자상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남자랑 연애했었어요. 4년씩이나 결혼하자고 항상 얘기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바람핀 거 잡아내려고 하다가 바람은 둘째 치고 심지어 애 둘 있는 유부남인 걸 알게 되었죠. 4년이나 내 사랑이 헛짓거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던지요. 무척 힘들었어요. 4년이나 만나면서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더 파보지 않은 제 잘못이 크더라고요. 글쓰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슷해서 댓글 남겨놔요. 7번째 댓글 지금부터 마음 없이 가볍게 만나세요. 헤어지자고 하면 쫓아올 기세네요. 데이트 폭력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댓글 읽어드릴게요. 반대 댓글이긴 한데 내 생각이지만 남자는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서운하게 쌓여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DM 오니까 DM 한 거 아닐까요? 남자가 해주는 거에 비해서 글쓴이가 평소에 리액션이나 애정표현을 부족한 것 같은데요. 베스 댓글이나 두 개의 얼굴 이런 거 너무 지나친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 몽고샬리님 사연인데요. 샤론의 사연 데이트 채널에 힐링사연 멤버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우리 몽고샬리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사연을 읽겠습니다. 몽고샬이 채널명으로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내가 처음 몽골에 가게 된 것은 2004년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오포의 일을 했었고 우연한 기회에 몽골이라는 땅에 정책하게 되었다. 고비사막의 광활한 나라 증기스칸의 명성이 있었던 나라. 그곳에서 나는 처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30여 명이 될 정도로 크게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었다. 365일 내내 정말 온갖 열정을 다 바쳐서 일만 했다. 사업이 번창해서 눈, 콧, 뜰 채도 없이 바빴다. 그러나 몽골 사람들한테 그리고 몽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잃고 빼앗기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찾아온 것은 우울증과 무기력함 대인기피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머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에 가보라는 소리 편안해서 그렇다는 소리 등등 수많은 상처를 안고 좀비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다가 문득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나의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신락같은 희망의 유튜브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나도 조금씩 내 우울한 삶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점차 구독자가 생기고 내 영상을 봐주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서서히 갇혀져 있었던 알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다. 나는 다시 외출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 유튜브는 내 인생에서 내가 없는 나를 다시 찾게 해준 모티브가 되었다. 이제 세상 밖의 삶에서 나의 구독자들에게 많은 몽골의 생활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내가 되었다. 나에게 몽골이란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걱정되고 함께하고 싶다. 그러나 막상 엄마와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감정이 일어나서 다툼도 되고 그 뒤에 또다시 회복해서 아껴주는 사이 사랑하지만 또 불편한 애증의 관계가 몽골과 나인 것 같다. 지금은 지금은 잠시 한국에 나와서 78 이신 엄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유친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제 곧 4월 15일에 다시 몽골로 귀국한다. 현재 나는 몽골에서 비록 적은 직원들과 규모도 많이 축소했지만 계속 내 사업을 하고 있고 동생과 몽골 올케인 사람과 두 조카들도 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든든한 유튜브 친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이제 50대 사업가인 여자로서 내 삶을 돌아보면 공작처럼 화려도 해봤고 꽁지 빠진 닭처럼 살아도 봤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자 한다. 어려서부터 발레가 하고 싶었는데 이곳 몽골에서 도전을 해본다. 한국에서는 꼬마 아이들만 하는 거지만 춤과 음악을 좋아하는 몽골인 한테는 50대 60대 에도 온갖 춤을 배우는 학원들이 많고 발레를 하는 성인들도 있다. 80%가 스트레칭 20%가 실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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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꽁이님께서 몽골사리님 많이 고생하셨군요. 하셨어요. 터프가이 생활님께서도 몽골사리님 힘내세요. 하셨고요. 네. 몽골사리님 화이팅하세요.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장애화가 이야기님께서 발레에 도전하신다니 우와 멋있으십니다. 하셨어요. 그쵸. 저도 저도 정말 몽골사리님한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몽골사리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꽃사랑 회사님께서 몽골사리님 새로운 제의 인상을 사시네요. 화이팅! 하셨어요. 마지막 좋은 글 목 미소가 묻어나는 선물 우리가 무엇인가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순 없죠. 악기와도 같아요. 그 변화의 현 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지요. 현인들은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의를 바라보세요. 늘 사용하던 구형 핸드폰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지금 사랑하는 사람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먼저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의를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그들로 인해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 위에 끌적거리며 고르던 그 마음 처음 휴대폰을 들고 만지작거렸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며 열분 미소를 짓는 나 자신을 찾을 줄 아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요.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선물해요. 월간 좋은 생각 중에서 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제 월, 수, 금 10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